1번 매트 147번 경기 1번 매트 147번 경기 이승현님 강태광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매트 158번 밀어서 팬에 걸어 Lance 요 pussy 요새 잘 voy 요새 잘 voy 아무래도 겨덜 파야되겠지 오늘 겨덜 파야되겠지 다 놓고 그 다리 돌려서 브라질리아 붙잡듯이 돌려야되겠지 브라질리아 브라질리아 엉덩이 세우면 된다 무릎 세우면 된다 베이스 빼고 베이스 베이스 지퍼나 발목이 훅 걸어놔도 돼 발목이 훅 걸어놔도 돼 아니야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야 돼 눌러나 눌러나 손으로 베이스 잡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뺏기만 돼 2분 반 그렇지 내 방 다리 훅 걸어놔도 돼 발목이 훅 걸어놔도 돼 발목이 훅 걸어 발목이 훅 걸어놔도 돼 발목이 훅 걸어놔도 돼 발목이 훅 걸어놔도 돼 발목이 훅 걸어놔도 돼 2분 2분 됐어 좋다 좋다 따라가 따라가 마운드 길게 봐 마운드 길게 봐 그렇지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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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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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올려 다리 빼 다리 빼 아니야 둘째 다리 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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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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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 있다 1분 40초 1분 40초 1분 40초 1분 40초 자세 좀만 낮추고 금방 끌어내릴 수도 있다 엉덩이 약간 뒤로가 위로는 엉덩이 약간 뒤로 앞으로 돌려가면 조심해야 돼 아 가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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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50초 대박 여기로 가고싶다 우와 우린 안해야돼 난 1분 1분 2분 있어요 1분 1분 화이트 그레이 승연아 25초 제가 화이 들어갈 건데 화이 들어갈 20초 화이 넣으면 좋은데 불안은 넣지마 화이 넣으면 좋은데 불안은 넣지마 무릎 찔러 오른쪽으로 찔러 오른쪽으로 겨드랑이 찔러 하도 감사합니다.